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략집어스 tv 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9월 23일 입니다. 여러분 이 성질이 급한 나무는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 오늘이 9월 23일 입니다. 여러분 주위에 나무들은 아직 푸른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엄청 바쁜가 봅니다. 여러분 참 자연의 이치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. 여러분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 보면 그죠 자연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. 여러분 예쁘죠 여러분 그죠 단풍 단풍 든 나무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